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경북에서는 6개 지구 사업이 확정됐습니다. 신설 구간은 경북 성주와 칠국 지천을 잇는 성주·대구 간 고속도로 18.3km와 전북 무주와 성주 간 고속도로 68.4km, 북구민 아들목과 군이 분기점 간 고속도로 24.9km, 포항 기계와 신항만 고속도로 22.8km 등 4개 지구입니다. 중앙고속도로 읍내 분기점과 군이 분기점 사이 24.3km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 김천 분기점과 낙동 분기점 사이 24km 2개 지구는 확장합니다.